다음 주에 성장劇 섀륜양이 SM, JYP, YG 모두 합격했는데 JYP prostu 고집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트와이스 선배님을 좋아해서 트와이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최애 저는 산하 선배님 어우link 진짜 비슷하다 산하에 뭐가 그렇게 좋아해? 모든게 좋아해요 모든게? 아 찜팬이다 etc 내가 섀륜냥을 계속 보니까 쯔위랑 산아랑 이렇게 예쁘게 딱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쯔위랑 산아랑 정말 최고의 칭찬이에요 감사합니다 나 그거 봤는데 오늘 엠믹스 친구들이 JYP 안에서 이제 최애를 얘기하는 거 최애 얘기하는데 설윤이가 나 최애라고 해줬더라고요 야와 뭔가 몰랐는데 예전에 너 무슨 팬사인가? 뭐 하다가 거기서 너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너 내 얘기를 한 번 해줬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영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었죠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 저는 원스예요 저는 원스 수윤하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구였어요? 저 산아랑 오 나 수윤하 제일 좋아하는 산아 역시 우리 오늘 그걸 보니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설윤아 다음에 언니랑 바로 먹자 라고 해서 이거 해보는거 음 내테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